데뷔 쇼케이스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요. 아무래도 꿈을 이루는 첫 발을 내리는 순간이다 보니까 더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각나고 있다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. 저는 첫 음악 방송을 나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데요. 올라가기 전에 무대 밑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희들도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다 잘 먹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다 보니까 먹는 걸 좀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. 네 우선 영상 화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인터뷰를 저희가 접해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샤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샤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